몸은 좀 어때? 좋아. 괜찮아. 오빠. 지금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. 거짓말하고 헤어지자고 한 거 정말 미안해. 오빠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어. 오빠 일만으로도 피곤하고 지치는데 나까지 오빠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어.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오빠한테 상처 줬어. 내가 이기적이었어. 미안해. 그리고 나 아직 오빠 좋아해. 그래서 사진 갖고 있었어. 근데 이건 내 감정이고 내가 잘 정리할게. 너는 부담 안 가져도 돼. 앞으로 우리 우연으로 만날 일 그게 있을 거야. 그럴 때마다 넌 아무렇지 않게나 볼 수 있어. 난 못 그럴 거 같은데. 내가 잘 정리할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